이 시간 몇 사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성이오라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언성이오로 뭐 들어보셨어요? 언성이오로? 이상하다 이걸 들어봤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이 언성이오로의 정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인정을 또는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스포츠 경기장을 가령 예를 들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수가 이 승리의 터치다운을 성공시키거나 팀을 승리로 이끈 숨은 영웅을 바로 언성이오로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선수 같은 분들이 언성이오로 중에 하나죠 주목받지 못한 조연을 언성이오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의 자리를 항상 우리가 나아오면서 또 우리 CSI 플러스의 언성이오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예배 때 늘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주일마다 제가 이렇게 거의 단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혼자 재밌게 놀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자리를 섬기는 지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배 때 오는 지체들은 그냥 예배가 뭔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자리에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MC단들이 있어요 우리 MC단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항상 중보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막 소개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MC단들을 위해서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언성이오로인 거죠 뭐 보이지 않는 우리 예배팀, 주보팀 다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다 언성이오로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족들 이 가족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영웅은 우리가 가정 가운데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사회 가운데 발휘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제공하는 그런 가족의 보이지 않는 숨은 영웅들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가족 중에는 이러한 숨은 영웅들이 있는 가정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는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거나 킹 앤 컨트리라는 그런 뮤지컬 그룹이 있는데요 그 뮤지컬 그룹에 루크 스물본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크 스물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가족은 아마도 세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적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물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스물본은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날 가장 성공적인 현대 크리스천 뮤지컬 그룹의 주요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13개의 도브 어워드와 4개의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손길과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영웅입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인내심이 없을 때 나에게 인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희생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마 개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2024년 4월 26일 날 개봉한 영화 그 영화의 이름이 바로 언성 히어로입니다 크리스찬 영화이기도 하고요 기회가 된 다음에 이 영화를 여러분이 보시면 또 저도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언성 히어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사울의 언성 히어로라면 바로 바나바가 있을 거예요 다윗의 언성 히어로라면 요나단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으로 세워준 언성 히어로는 그의 아들이었던 이사길일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의 인생은 정말이지 롤러코스터와 같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 순간은 이제 그의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탑승한 순간이기도 했어요 거대한 블레셋의 간판스타였던 골리아스의 물멧돌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담아할 뻔한 그 위기 가운데 기적같이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그 언성 히어로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요나단이었죠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단과 그의 인생의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는데 사실은 그 모든 언성 히어로들을 붙여주신 것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의 인생의 가장 귀한 동력자이자 멘토였던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교회에 칭찬을 들었던 그가 어쩌면 사울에게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다면 사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옆에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이 그러한 언성 히어로이기를 믿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되게 불편한 제목인데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명한 자예요 이름이 없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래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온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땅끝으로 뻗어나가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이자 동시에 도구가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믿음의 사랑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누구인지 발견하셨어요? 사실은 이들을 통해 이방인 성교회 전진기지가 될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본격적으로 이방인 성교회 시대의 막이 열렸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망설이지 않았던 주 친구를 만나봤어요 누구죠?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 특별히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죠 베드로와 이방 사람 이 고넬료 일행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2000여 년 그 교회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기도 했어요 물론 우리는 이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사람이 바로 이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집사 빌립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알죠 그런데 이 빌립의 사건을 보면 그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광약길에서 간다게 충성을 다했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이방인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무도 없는 광약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이 세례를 베풀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당시 명실상부 초대교회의 간판스타였어요 베드로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드러난 영웅이 바로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고넬류를 찾아간 것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광야도 아니었고요 한밤중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류를 찾아갔던 그때는 대낮이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세 명의 고넬류가 보냈던 사람들과 함께 그를 쫓아온 헬라 사람들 그 한례를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찾아왔죠 그러니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현장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 사람이 고넬류와 그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것은 유대인들의 그 관례와 관습을 부서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파문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도 아니고요 제도도 역시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으로 모임이 불가능한 거죠 두 사람 이상일 때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랑한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에는 결코 혼자서는 교회로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홀로 교회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함께 해야 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내 옆에 함께 예배하는 동력자가 있는가 내가 이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는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릭과 에티오피아 네시와의 만남 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하나님께서 이방인 성교의 문을 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복음의 빌드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 성교를 할 거다라는 것을 지금 빌릭과 에티오피아 네시아의 만남을 통해 먼저 보여주시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또 한 번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른 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이 한 곳에 정지하거나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꿈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이니 교회 존재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그분의 꿈을 단번에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을 위해 단번에 그 꿈을 딱 하고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우리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사랑하기 원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모임의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되는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모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때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함께 함께가 그분의 관심인 거예요 빌릭과 에티오피아 네시와의 만남 그 만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였던 거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베드로와 이방사람 고넬료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만남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더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어요 고넬료와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가 어떠한 그런 기다림으로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함께 따라왔던 한례를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아 하나님께서 이방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확장이 됐냐면 안디옥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닌 우리가 또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빌드업을 위한 통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려 스대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보다 사실은 먼저 안디옥에 도착한 유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1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 역시 그리스도인이었겠죠 스대반의 순교로 인해서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 큰 박해는 큰 기쁨이 되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가 이제는 뻗어나가게 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안디옥 땅으로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19절의 하반절을 보세요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의 개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바로 벽을 넘어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벽을 넘어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경험과 이성의 벽이든 관계의 벽이든 인종의 벽이든 국경의 벽이든 그 모든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벽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죠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자들이 실천하는가?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현재 갖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지는 않는가? 미래에 내가 얻게 될 것, 내가 누르게 될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과 근심을 먼저 엄습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서 하나님 여전히 내가 나를 걱정하고 나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눈치를 보기에 급급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래서 용기인 거예요 용기 벽을 넘어서는 용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용기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죠?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75세 때 하나님이 너가 지금 있는 본토 칭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곳은 그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 미지의 땅으로 나아간다는 거 그거 용기인 거예요 도망자 신세로 유랑하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던 80세의 노인이었던 모세 그가 그 마른 나무 지팡이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정말 초라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타지하는 떨기나무 가운데 가서 내 사랑하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리더십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그를 콜링하세요 초라한 나무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자 인생을 살았던 그가 지금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 세계 최강 제국인 바루왕 앞에서 이집트의 모든 군사력들을 다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리더십으로 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잖아요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콜링의 응답이었던 거죠 또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이 역시 용기가 없었음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요 유대인 베드로가 유대인 관습과 그 관례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방사람 고넬료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 역시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19절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안디옥에 독착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왜 용기가 없었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습과 자신들의 관례의 그 벽에 부딪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는 했잖아요 아예 전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아예 전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순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린 지난번 사역의 열매가 가득한 사마리아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광야로 나아가던 빌립의 인생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빌립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99%의 순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는 순종하고 다른 일부는 불순종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는가 이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내 뜻과 생각,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뜻과 생각,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지금 안디옥에 먼저 도착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봤던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셨습니까? 스대반 집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도 그는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셔서 나를 위해 중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기쁨에 차 있었어요 그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또요 그 스대반이 정죄받는 그 현장의 총책임자였던 사울을 하나님이 담의 색으로 걸어가는 길에서 빛 가운데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너가 나를 핍박하는 그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만나 주시고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정반대의 인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꾸신 그 사건 그 사건도 바로 안디옥으로 건너간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을 겁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울이 어떤 인생이었다라고 비유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마치 포도원 농장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멧돼지 같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비전원금 특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어제 우리 안산 오디오 팀에 또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산 팀에 하진이가 있거든요 하진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제가 그래도 나름 선한 인상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웃는 모습을 보고 하진이가 해태를 닮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해태 아시죠? 해태 우리나라를 지키는 성경에는 없지만 약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제가 웃을 때 해태를 닮았다 그래서 아 사울은 멧돼지를 닮았는데 나는 해태를 닮았구나 감사했습니다 졸리시면 여러분 깨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멧돼지같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피팍하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을 향해 돌진하는 인생으로 바꾸신 거 해태같이 생긴 저도 이 시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으로 세우신 거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거든요 그렇게 지금 안디옥으로 먼저 도착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스대반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사울의 인생을 이제는 정반대의 인생으로 바꾸신 일들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새까맣게 잊고 지금 세상 앞에 겁쟁이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을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도 따라해 주시겠어요? 세상을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침없이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래도 교회를 방한 그 큰 박해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피해 안디옥으로 도망쳐 왔는데 여기서 괜히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도 스대반처럼 박해를 받으면 어떡하지?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며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단지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11장 19절부터 30절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몇 사람에 주목하고 싶어요 그 몇 사람이 이어지는 20절과 21절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한 몫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용기를 내지 않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이에 용기 있는 누군가가 안디옥에 등장합니다 본문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이다 라고만 말을 해요 그들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들이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그리스 사람, 곧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은 사람들은 바로 이들입니다 앞서 설교 초반에 나눈 것처럼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지자 이방인 성교의 전초기지, 전진기지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 성교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몇 사람 몇 사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은 물론이고요 직업도 나오지 않고요 몇 명이어진 조차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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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답이죠 여러분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 누가가 진짜 기록했다고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누가 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누가거든요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매사에 치밀하고 분석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시기적으로 볼 때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주석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누가는 후에 이 바울의 동력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동력자로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바울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다소로 내려가서 피해 있었던 지금 사울을 데리고 왔던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 와서 1년 동안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며 목회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세계 아울리치로 나아가는 그 시작이 안디옥 교회였고요 그의 동행자, 동력자로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가였거든요 그러면 이 누가는 안디옥 교회를 시작했던 이 몇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그들의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누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키프로스와 고렌의 출신이었다는 사실만 말하고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치밀하고 매사에 성실했던 사람이 왜 그들의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이죠 자신들을 키프로스와 구레네로부터 부르셔서 이 안디옥 땅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스테반의 순교 사건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 아마 이 몇 사람들 역시 이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성교를 시작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안디옥 땅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몇 사람들도 분명히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고민했을 거예요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핍각 받으면 어떡하지? 우리도 잡혀가면 어떡하지? 아마 그들이 키프로스와 구레네로부터 출발을 해서 아마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었을 테니까 안디옥 땅으로 걸어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아마 그들은 아 우리도 그냥 구레네나 키프로스 출신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 여정 가운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방인 성교를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니 이 길 끝에 안디옥 땅을 밟고 하나님께서 나로 만나게 하시는 그리스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한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벽을 넘어서서 안디옥 땅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가정을 너무나도 짤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숨은 영웅 언성 히어로가 있습니다 숨은 조연들이 있어요 바로 몇 사람 이 몇 사람의 참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방인 성교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참된 순종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21절의 말씀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손이 몇 사람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참된 순종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들의 이름을 가리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 나아갔던 그 몇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온 세상과 온 우주와 온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그분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그분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정말 사로잡히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나 겸손합니다 하고 허리 굽히는 거 그거 겸손하나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거 겸손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지를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에너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겸손한 자의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끝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대로 그렇게 결과를 주셨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실패를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겸손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눈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그 벽을 넘어섰을 때 문제가 풀리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정말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졌을 때도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0세가 되기까지 미디안 광야의 양식이었다라고 제가 모세를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여러분 그에게 유일한 제사는 나무지팡이 하나였어요 40년 동안 처갓집 살이했던 게 모세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초라하고 가진 것 없었던 그 노인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는 부르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가 도망자로 살기 전에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세계 최강 제국이었던 그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러면 세상의 시선, 사람의 시선에서는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게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감안해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나무지팡이 하나 남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다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일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당장 내가 이름으로 가겠어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아마 저만 갖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과 우리의 하나하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낡은 마른 나무지팡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타지하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그것에 순종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떠나거든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추레국기 4장 20절 말씀 추레국기 4장 20절 말씀 우리 개혁개정역으로 한 몫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우리 한 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혹시 찾으셨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낡은 나무지팡이 그 전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부르심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그 부르심 앞에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자 그가 쥐고 있었던 나무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붙들고 있었던 나무지팡이를 하나님이 같이 잡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디옥에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름 없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 몇 사람 저는 세상의 시선으로는 그들이 초라한 나무지팡이 같아요 그러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자 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선택하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러한 소망과 갈망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세상의 소원과 빛으로 나의 일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을 벗어나서 내가 세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내가 마주 서 있을 때 그때 내가 보는 현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용기를 갖고 내가 믿음의 분투를 해보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다람쥐 채팍기 돌듯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 절망하게 되고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초라한 인생이었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세요 예수님이 정말 왕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와서 그 당시에 잘나가는 사람들 히어로인 사람들 능력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하셔야 세상의 시선에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그들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그 2천여 년 전에 놀라운 복음을 전하시고 여기까지 복음이 왔던 거죠 그러면 그러면 그 2천여 년의 역사 동안 복음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하신 그 시작이 예수님이 초라해 보였던 사람들 세상의 시선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거라면 그게 복음이라면 그게 진리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답인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는 순종이 아무런 기적의 역사를 이뤄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작은 순종이 생명의 역사를 이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사수해야만 하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올 때 하나님은 믿음의 문투를 멈추지 않았던 우리를 보시며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잘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올 시즌 6월부터 8월 함께 아울리치를 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아울리치를 하는 거예요 매일 내가 있는 자리를 떠나서 일터에서 한 번 더 도전해 보는 거죠 하나님 똑같아 보이시죠? 내가 이곳에서 아침 9시에 나의 일터에서 업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언어로 나의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내가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나의 일터와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러한 몇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성경은 그 몇 사람의 인생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그 몇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을 거예요 그 몇 사람을 통해 이방인 성교가 시작되고 여기까지 복음이 흘러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용기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겁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순종을 머뭇거리고 망설이게 되는 순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질그릇처럼 너무도 쉽게 깨져버리는 나를 보면서 실망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그때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니까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실 거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불원 받았네 십자가에 속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서 백성방원에서 구원 받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구원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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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장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물을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콩장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한 번 더 처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손을 씻는 사람 강같이 온 땅에 불고 강나라와 족속 백성방원에서 우원하고 경배드리네 우원하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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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렇게 하실 때 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라도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겸손한 자로 나를 드러내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머무르시고 하나님 내가 겸손한 자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